일단은 오늘 4월 2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장에서는 4월 1일 4월의 첫날이 영업일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1분기를 돌아보고 2분기를 전망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2분기가 이제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식은 느낌도 있죠. 네. 그래서 뭐 떡밥이 좀 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지연이 되거나 아직은 당장에 할 예정이 없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다지 유쾌한 소식은 또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이 덜 될 수 있다는 소식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침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은 GBTC의 유출량이 여전히 상당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ETF에서의 자금 유출이 상당하고 비트코인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다. 시장으로 풀려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가격적으로는 조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양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뉴스터치 시간에 이현재 아나운서가 조금 뉴스를 전달해 드렸지만 그래도 잠깐 이제 체크를 좀 하고 가자면 일단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보면요. 비트코인 가격의 6, 7만 달러 선에서 물러났습니다. 6만 9,200달러까지 지금 빠졌고 1시간 기준으로도 0.4% 24시간 기준으로 2.3% 빠지면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1억이 지금 채 안 되는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더리움이 우리나라에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주말 사이에 판교와 잠실 송파에서 무수히 많은 아메리카노를 먹는 차도 마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바로 옆에서 정말 이 거리에서 이 거리에서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깡말랐더군요. 정말 참된 개발자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더리움의 현재 그 가격적인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상승 관점으로 보면 좀 안 좋죠. 약간 지루한 흐름인데 그래도 자리나 위치 자체가 위험하다고 또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는 자리는 또 아니라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2000달러 후반이었던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었기 때문에 불과 지난해 10월만 돼도 저희가 2200달러 이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많이 오른 거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고점 수준을 기억했을 때에는 현재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덴쿤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이후에 어떻게 이더리움이 앞으로 가격적인 모멘텀을 가져갈지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솔라나 xrp 전부 지금 솔라나가 좀 빠졌었고 xrp가 지금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아까 뉴스에서 보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고요. 자 지금 비트코인 ETF 펀드플로우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가 항상 소개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차트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 ETF의 펀드플로우 자체는 끝에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만 끝에서 올라갔는데 여기 세 번째 색깔 이 점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세 번째 색깔이 블랙락이고 네 번째가 피델리티 맨 위에 있는 것이 GBTC인데 지금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 초반에 보여줬던 급격한 이 그래프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조금 미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닷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지난주에 사실 ETF가 4.9%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오늘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4월 1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빠진 모습이 목격이 되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약간 찬물을 끼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TF 순으로 보면 역시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락과 피델리티 이 순으로 쫙 가지고 있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이 순 유출량이 지난 밤 사이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7만 달러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한 방이 더 남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 반감기 1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 날짜는 4월 20일로 비트코인 현물의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좀 이제 가격적인 변동이 좀 심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감기쯤 되면 변동폭이 커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뭐 오히려 좀 줄어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폭이 그러니까 과거를 봤을 때는 조정폭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아래로 변동폭이 좀 줄어들고 좀 횡보하는 기간이 좀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횡보하는 기간이 좀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 좀 상승을 하는 그림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블록미디어 홈페이지를 보셔도 최근에 비트코인이 ETF적인 이제 펀드플로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플 관련된 소식, 솔라나와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이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약간 수그러들 때 비트코인이 유동성만 공급이 되면 알트 불장이 올 수 있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짐이 있는지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채팅창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고 싶은 코인이나 토큰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말미에 주목코인을 하면서 한 번 더 같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AM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BTC,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넘으면 이제 이벤트를 하겠다라고 송승재 이사가 일단 질러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의 설명 탭을 누르시면 하단에 쿠폰으로 가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가져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한 달간 AM 리포트에 이 리포트 상당히 많이 발행되는데 무료로 보실 수가 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신규 구독자한테만 발행이 됐던 쿠폰인데 이제 기존 구독자분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쿠폰이고 이틀 동안만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좀 받으시고 유효기간은 저희가 33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33일동안만 쓰시면 되는 건데 발행 기간은 이틀이기 때문에 꼼수 가능합니까? 일단은 첫 달은 무료니까 보고 그다음에 쿠폰 적용해서 볼 수 있나? 그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저희도 잘 몰라서 시도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꼼수 충분히 쓰셔가지고 네, 얼마든지 두 달간 무료 가능한지 용자가 있으면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아무튼 1억 원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들 AM 리포트 한 달에서 두 달간 마음껏 보시라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밑으로 빠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는 모습을 아, 이거 힘을 이렇게 못 받나라고 느낀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차트 분석을 하고 하지만 충분히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런데 이제 숫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보시면 월요일날 주봉이 마감이 되거든요. 주간 캔들이 마감이 되는데 그 캔들에서 좀 중요한 흐름이 좀 나왔어요. 보시면 이 하얀 색깔로 표시된 양봉 캔들인데 지금 이 6만 9천 달러가 어떤 가격이냐면 21년도에 고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계속 7만 달러 위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3주 동안 이 위에서 마감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처음으로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6만 9천 달러를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봉상의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장중에 있는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봉상으로 지난주에도 6만 9천 달러가 이제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좀 재역할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주간상의 마감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이 충분히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간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1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사실 1봉으로 봐도 6만 9천 달러를 지켜주는 것이 좀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좋은데 지금은 조금 뚫리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밑에 근데 또 있어요. 6만 8천 달러도 이렇게 지지선이 좀 밀집해 있어가지고 이런 구간들을 좀 지켜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봉 마감할 때 6만 9천 달러 위에만 가격대만 있으면 충분히 8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만 9천 달러가 우리가 이제 뭐 앞에서 7만 4천 달러 구경하고 이랬으니까 아우 내렸네 하는데 지난 고점이에요. 6만 9천 달러는 지난 불장 때의 고점이고 그때의 지금 매수세와 이제 손박김이 굉장히 맹렬히 일어났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던 그 고점인데 그 지점을 우리가 지지를 해준다면 앞으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상승을 하면은 급격하게 하더라도 좀 중요한 지지선들은 돌파하고 나서 오히려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리테스트라고 하는데 중요한 지지선이 중요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작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6만 9천 달러라는 거를 지금 올해 처음 돌파했기 때문에 이러한 리테스트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게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6만 9천 달러 이상은 가지 않았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6만 9천을 넘어선 상황에서 그 다음 스텝을 봤을 때는 차트로는 과거의 기록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지금 현재 리테스트를 하면서 이 구간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어느 지점이 저항으로 생겨날 수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겪었던 1억 원 돌파, 예를 들어 7만 4천 달러 돌파 이런 모습들이 불과 한 달 사이에 다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조금 더 차트도 보시면서 그리고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도 확인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루, 특히 아침 9시 맞죠? 아침 9시에 매일 일봉이 마감되는데 일간으로 어떻게 마감되는지도 체크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얘기를 해야겠죠. 6만 9천 달러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참 내리다 보기가 어렵을 텐데 이게 이 빨간색 얇은 선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5일 입형선인 건데 5일 입형선? 네. 5일 동안의 이동 평균선을 나타낸 건데 강세장에서는 이 구간을 항상 지지받고 올라가요. 5일선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격이 좀 벌어지면 다시 5일선을 터치하고 다시 또 튕겨져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깨졌잖아요. 바로 울릴 생각은 좀 없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랫구간 행보를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래쪽으로 위협도 좀 할 것 같아요. 좀 강하게 빠지는 것 같은 모습도 좀 보여주고 하방에 위험이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번 주는 다음 주 주봉, 다음 주 마감되는 주봉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마감되는 주봉이 6만 9천 달러 위에서 마감되면 그러면 다시 한 번 상승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지받아서 어찌됐든 그 선에 따라서 지금 올라왔는데 최근에, 극최근, 어제 오늘 지금 깨졌단 말이에요. 밑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방 압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디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를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지점이 확인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6만 2천 달러 있잖아요. 저희가 전에 한 번 크게 하락했을 때 나왔던 구간.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구간은 1봉상 이탈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 거고 좋은 그림이 나오려면 이 자리가 6만 8천 달러까지는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1선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키고 올라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주봉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자리를 저희가 이제 항상 지난 방송 때도 그렇고 약간 뭔가 지지선과 저항선과 이런 숫자들을 저희가 조금 리포트해드리고 확인을 해보는 자리가 있었는데 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일 이동평균선이 밀린 상황에서 이게 어디까지 침체가 갈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흐름. 그러니까 돌파가 나왔잖아요. 지금 주봉에서. 그러니까 큰 프레임 7일짜리의 캔들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7일 동안은 얼마든지 변동성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큰 세력 입장에서도 상승 방향성은 뛰었어. 그러면은 이걸 보고 타는 개미들을 또 죽이는 거예요. 막 밑으로 흔들면서. 그래서 이번 7일 동안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는 뭐 제가 어느 지지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할 거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요한 지지선은 주봉상의 6만 9천 달러인 거고 그 다음 주봉이 마감되는 구간까지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흔들릴 수가 있다. 그 낙차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네. 그런데 7일 동안 빠질 수 있는 제한폭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5만 달러를 갖다가 다음 주봉에서 그런 걸 살려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의 제한은 한 6만 2천 달러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번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도 저는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데 다음 주 주봉에서 6만 9천 달러를 못 살려줬다. 막 애매하게 여기 내려왔다가 이쯤에서 다음 주 주봉이 마감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단기 수익만 보고 좀 다시 다음 흐름을 좀 지켜보던가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일단 5만 달러 가지는 안 갈 것 같은 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 관련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블랙락이 보고서를 최근에 내놓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ETF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평균 가격이 약 5만 7천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ETF라는 큰 세력 지금 아까 보셨지만 4%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큰 기관들의 입장에서 그 이하로 밀리게 만들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지지선도 ETF 쪽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밀려도 6만 초반 정도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6만 3천까지 밀렸었는데 그 정도 선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소망을 담아서 좀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지금 6만 9천이 까딱까딱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만 잘 지지하면 8만 달러도 가고 저희 해싯도 오픈 리서치의 이미선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크립토코리아 강연에 나오셔서 일단은 회귀 분석이라든지 금리 인하 그다음에 늦은 금리 인하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올해 하반기 20만 달러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굉장히 내놨었거든요. 굉장히 잘 된 분석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금 밀리는 타이밍이면 지금 손을 대도 되는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약간 혼돈장이니까 혼란장세니까 잠깐 쉬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제 트레이딩하기 좋은 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지금 방송하면서 6만 7천 5백 달러까지 밀렸잖아요. 네. 여기서 더 밀리면 밀렸어요? 네. 좀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급락하면 또 매수를 해서 단기 수익을 일부 보고 나머지는 또 홀딩해가는 포지션으로 계속 포지션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서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는 좀 올리기 힘든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본까지는 좀 변동성 장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지션 트레이딩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재미있는 장이지 않나. 재미있는 장이래. 네. 남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지금 말씀드린 순간 6만 7천 250달러가 깨지고 있고요. 1시간 기준으로 우리가 방송만 하면 이렇게 밀리더라고. 아, 그래요? 왜 항상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미국 기준으로 이제 영업일, 월요일 영업일이 마감하는 시간이 항상 우리 시간 되더라고. 그러니까 방송이 저희가 하려고 하면 항상 이제 아사리판이 나고 갑자기 떡상을 하고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AM 매니지먼트와 방송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 일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포지션을 관리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를 마치 알트처럼 모아갔다가 올랐을 때 되팔고 이런 무빙을 좀 하는 것이 수익률을 보존하는 데는 조금 좋지 않는가. 그러니까 포지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은 갖고 있대. 생각보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하면 포지션을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정리하고 내려오면 또 일부만 추가하고 하면서 포지션을 들고 있는 상태로 운용을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많은 분석들이 10만 달러는 적어도 갈 것이다. 하다못해 아크인베스트 같은 기관 트레이더 기관도 12만 5천 달러 정도를 보수적으로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모아가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사셔서 오르면 조금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한다고 해서 수익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포지션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고용매너리스트가 해 주십니다. 조미정님과 햄초코님 이렇게 지금 프리미엄 구독자인데 쿠폰 어디 있나요?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데 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저희 설명란이에요. 이제 위에 유튜브 보이시죠? 유튜브 보이시고 이제 설명란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원래. 그래서 더보기를 누르면 쭉 나오는데 이 밑에 지금 저희 화살표에 있는 이 부분. 그래서 프리미엄 콘텐츠 한 달 무료 구독 이벤트. 그러니까 원래는 신규만 한 달 무료였는데 이 구독자분들, 이미 구독하신 분들도 이 콘텐츠 프리미엄 쿠폰을 받으셔서 여기 들어가면 어우 5만 원짜리야. 네 맞습니다. 큰 돈 쓰셨네. 네. 빨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다운받아서. 이게 오늘하고 내일만 나온다고요? 네. 일단 발행은 이틀 동안만 되고 쓸 수 있는 건 33일 동안. 이거 완전 우리 방송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위해서 오늘 2일과 내일 수요일 3일에만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링크를 무슨 쇼핑몰, 쇼핑방송 하는 것 같네요. 이 특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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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을 가져가셔서 적용을 하시면 기구독자, 이미 구독하신 분들도 한 차례는 비용을 내지 않으시고 구독 읽으실 수 있다, 리포트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쿠폰 지난주에 적용이 안 되던데 이제 적용이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아마 지난주까지 있었던 쿠폰 같은 경우는 신규 구독자 그러니까 아직 구독 안 하셨던 분들한테 적용되는 쿠폰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구독을 하시는 분들도 한 달을 더 무료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무려 4만 9천 원짜리 쿠폰 오늘하고 내일 3일, 이틀간만 저희가 뿌리는 걸로 그렇게 강제로 저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비트코인 차트로 다시 돌아가는데 비트코인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현재 6만 9천 선에서 횡보,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시점에는 6만 7천 초반까지 살짝 밀렸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간 마감, 주복 마감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서 6만 9천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지그재그로 낙폭이 클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6만이 깨진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최소한 우리가 경험했던 전고점인 이 6만 9천 선을 다시 뚫으러 리테스트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 맞습니다. 거의 기계 수준인데.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렇게 또 칭찬하면 제가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조금 내려왔을 때 모아가다가 한 번 오르면 조금 정리하고 이런 패턴으로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좋으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